한 주간 경기도 소식을 정리해드리는 주간 경기도 시간입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도민 1인당 10만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됩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선제적인 검사가 실시됩니다. 주간 경기도 김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코로나19가 가져온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경기도가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도민 1인당 10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지급 대상은 외국인을 포함해 1,399만 명입니다. 필요한 재원 1조 4천억 원은 지역개발기금 8,255억 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380억 원,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400억 원으로 충당됩니다. 지급 대상자는 1월 19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이며 기준일 당시 태아는 기준일에 부모가 경기도민이면 출생 이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1차 재난기본소득과 마찬가지로 온라인과 현장 신청으로 진행되며 지급 시기는 설 전후가 될 전망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역점 사업 가운데 하나인 기본소득 근거가 되는 조례 일부가 변경됩니다. 경기도의회는 경기도기본소득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마련해 발의할 예정입니다. 개정조례안은 기본소득위원회 내 기획재정위원회와 시민참여위, 지역경제위와 사회복지위원회를 두도록 했습니다. 기본소득 정의도 경기도민에게 무조건적이고 개별적이며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현금으로 수정했습니다. 관련 조례안은 입법 예고를 통해 2월 중 임시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경기도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선제검사를 통해 확진자 찾기에 나섰습니다. 도는 먼저 요양시설 등 3,600여 곳의 종사자 8만 3천여 명을 검사해 14명의 확진자를 찾았습니다. 버스, 기사 등 운수 종사자 6만 6천 명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 16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경기도 소속 직원 1만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선제검사를 진행해 2명의 확진자를 찾았습니다. 또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도 1만여 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해 6명의 확진자를 찾았으며, 도내 임시선별진료소에서 53만여 명이 검사를 받아 1,448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하수를 이용하는 경기도 내 교육복지시설 10곳 가운데 한 곳이 먹는 물로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6월부터 6개월간 도내 교육복지시설 221곳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11.3%인 25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시설별로는 노인복지시설이 15곳으로 가장 많고, 어린이집 4곳, 지역아동센터 3곳, 병설유치원과 장애인시설, 노숙인시설 각각 1곳 등이었습니다. 도는 부적합 시설 25곳에 대해 음룡을 중단하고 청소와 소독을 지시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